가봅시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크라임신 클리너 라는 게임인데 데모 버전 때는 제가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된 채로 이번에 정식으로 나와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살인사건 아 무서워 아 나 아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위에 붙이는 저거 뭔지 알죠? 별 저거 붙이는 야광별 어릴 때 아빠랑 많이 붙였는데 진짜 무서워 무서운거냐고? 별로 안 무서워 Mr. Kowalski 아 아 I fucked up 꼬바스키 스테르다 망쳤어요 헛 크라임신 클리너 렛츠고! 그늘진 동네 와 나 이거 아울러스트에서 본 장면인데 사운드 좀 작지 쓰레기통 디저 약간 약간 잠깐만 설정에서 1만 마우스 감도를 좀만 놔주자 조금만 더 너무 빨라 뭐할까 때리기 하하하하 펀치 펀치 하하하하 이 기름통녀석 별거 없구만 펀치 이것도 펀치되나 깜 펀치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코덱스 열기 게임 화면이 왼쪽 상단에서 활성화된 모든 퀘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에서 목표와 현재의 지능을 사라 아 퀘스트같은거 오케이 키를 눌러야되는거구나 펀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주먹으로 쳐서 들어가는게 아니야? 아니 그럼 펀치 왜 알려줬어? 펀치로 가는줄 생각보다 인간답잖아 아파트 어 뭐야 이거 어 들어라 뭐 없나? 헛 뭐야 이거 때리기 오오 얘 부서진다 역시 때로는 주먹으로 다스르는 법 헛 뭐야 이게 상호작용 자 존경하는 세입자님 귀하는 10일 이내에 본 건물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퇴거통지는 아 퇴거통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 허용되지 않은 애완동물을 키워 뭘 키운거야 호랑이라도 키웠나 귀하는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엄격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동물 이게 사망자 고치 검은 거 과부검이 미친 쫓겨날만하네 어 쫓겨날만해 뭐야 하잇 줍기 아 이렇게 주울 수 있구나 어 이런식으로 펠드하기 어 어 위에네 가자 올라가야 되나봐 근데 너무 어둡당 그치 너무 어둡아 아니 사람이 사는 건 맞아 나 진상 버려놨네 그냥 뭐야 이거 여기 사는 문에 알게 너가 너무 짜증나 매일 밤 그 히피 음악을 들어야 해서 짜증난다고 너랑 그 수상한 친구들이 너의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네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와우 순간을 허만 못참긴 해 동해 이 멍청한 티비야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열쇠가 어딨죠? 열쇠 열쇠 어 여긴가보다 나이스 와우 야 뭐야 완전 다른 집인데? 헉 세상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따라라따따따 따로또로또또 와우 너무 느르는데? 잠시만 싸우는데 그냥 아예 풀러갈게요 1년 군중에서 주문을 다 밀려 부추기 보낼게 또는 세 범죄증거 페트 오늘 밤에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캐시 메? 데이트라도 있어? 아니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말이 화나 저거 어 마이갓 마약을 해? 미친놈? 안되겠네 이거 미치 어! 오 쉿 오마이갓 칼 미쳤네 어머 이거 괜찮으세요? 안괜찮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거 무서운데? 와우 시체 파티? 바로 세나를 불러 블루 아카이브 세나씨 어디있죠? 젤라의 휴대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하면은 그거 해놔야겠다 뭐였지? 까먹었어 아 맞아 남녕 특집 어쨌든 공포니까요 잠시만요 어? 갔나? 근데 청소는 어떻게 하지? 하하! 대걸레 와우 어우 깨끗한게 벌써 보기 좋아 아 근데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사단이 났을까? 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무슨 사연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이런 일이 생기는거지? 어 아파트 23호 열쇠 23호? 23호는 또 왜? 사연이냐? 와우 와우 keep your teeth clean 야 이거 봐라 이 더러운거 봐라 이 어 슬슬 약간 바닥 땅는데 핑크색이 나오는데? 이제 슬슬 이제 그건가 봐 대걸레를 씻어줘야 오? 야 큰일났다 물 좀 줘보소 아니 물은 어디서 받는겨? 아하 아하 여기구만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딱 그렇지 근데 이런거 멀티 있었으면 좋겠다 어? 같이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청구하면서 같이 얘기하는거지 재밌을거 같은데 파 에헤 한번 닦아 괜찮 사소해 러버들이랑 이런거 하면 재밌을거 같은데 러버들이 게임을 만들면 되겠다 그치? 고? 러브꾼 고? 러버가 게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난 좋다고 생각해 내가 홍보 엄청 해줄게 나 공짜로 광고해줄게 없대 러버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나 공짜로 광고해줄게잉 좋은거 아닌가? 자 천천히 들고가서 닦아줍니다 아우 잠깐만 이거 좀 치워야겠다 아우 어딨어 기타 너 여기있어 이 자식아 넌 또 뭐야? 너 여기있어 어우 더러운거 말아 그냥 어우 어우 인간이 혐오가 걸릴거 같다 그냥 닦아 닦아 어우 이렇게 더러워서야 어우 아 엄마 나가라구요 얘 엄마가 나가면 뭐 청소는 누가 해줘 어? 하여튼 밖에 나가서 노는거 밖에 안좋아고 아빠 닮아가지고 아 엄마 알아서 치운다 아니 내가! 어? 방을 이렇게 해놔? 아휴 퍽이나 잘하겠다 어? 너 꼭 친구 맨이 방 보여줘라 너 응? 남사스러워서 어디 말도 못해 어 엄마가 쪽팔려가지고 어? 말도 못하고 댕겨 우리 아들이라고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겨 큰일났다 꽉 찼다 요건 어떻게 버리는거지? 오? 이렇게 vid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알겡! 좋은데? 음 오 이렇게 하면 물 빠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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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낮추고 안돼!!! 아 러버쿤 말 걸어서 아 아 진짜로 아 김러버 진짜 말 안 들어 아 진짜 에헤이 한 번만 봐준다 아 이거 러버쿤 때문에 이거 이거 러버쿤 러버쿤 조심해 아 진짜 나니까 한 번 봐주는 거야 다음엔 짤 없어 왜 이렇게 덜 없냐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땐 세제 야 세제 이거 뭐야 강력 세제 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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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렀다 아닌가 제발 오야 잘 지워진다 오야야야야 뭐야 야 야 뭐야 이거지 어 잘 지워지는데 아 효과 만 땅인데 이거 나 트레일론에서 봤거든 이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러고 이렇게 하면 돼 개쩔지 와 훨씬 깨끗하다 역시 세제를 써야 돼 으악 아니 피 몇 번 닦았다고 벌써 미친 거 아니야 뭐냐고 아 다 닦아야 되는구나 알았어 아 진짜 이런 거는 같이 하면 진짜 재밌는데 비세라 클린업 해봤어요 저 예전에 핑맨이랑 설백이랑 했었어 옛날에 옛날에 생각나네 근데 설백장이랑 별로 안 세워지는데 아니 있다고? 어디 아하 아 이게 반짝여야 되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와 근데 진짜 무슨 사고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피가 보일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아? 뭐 완만히 해결이 잘 안됐나보네 근데 층간소음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여기 여기 세상에 여기 흉흉여가지고 여기 여기 무섭다니까 여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멍청아 아 연잠아 딱아 원형적 사고를 얻어 엎어버려서 청소를 한 번 다 할 수 있겠잖아 앉아면 킥키잖아 이거 버리고 한 번 더 맞아 그리고 청결 세제 가져가 멀리 가져가 어우 주위로 그냥 오우 미치겠다 내가 닦아 닦아 오 뭐야 거품없어 오우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그렇지 오케이 어? 회전하기가 뭐지? 아 이거구나 오케이 뭐죠? 이쁘지 이쁘지 하니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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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더러워 에헤이 어 재밌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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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야 뭐야 이거? 훔치기 나이스? 그래 사람이 어떻게 일만해 약간 물건도 좀 훔쳐주고 아 이거구나 그래 이 자식아 그럼 의자부터 보여줬어야지 그럼 이제 아다리가 맞는거야 그니까요 같이 하실래요? 하나가 더 어딨지? 하나가 더 어딨지? 비타 어딨냐? 일단 안패나 두면 되나? 이거 하나가 더 어딨지? 이걸로 오케이 우와 잘 닦여 잘 닦여 역시 비산계? 짱이다 이거 여기 아우 진짜 너무 더러워 천장까지 기냐 뭐 어떻게 싸운거야? 이쯤 되면 싸운게 궁금하다 그치 저거 저거 그리고 저거 다운 와우 너무 더러워요 이건가보다 쓰레기 잡고 하 세상에 물이 깨진거 봐라 어? 내가 봤을때는 응? 이거 쓰레기 이거 잘못 밟아가지고 이거 죽은거야 이정도면 스펀지? 오오 오오 훨씬 더 편해 훨씬 더 편해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약간 시간 녹이기 되게 좋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마 스팀에서 2만 1천인가? 2만 2천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거 보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안고 아님? 내 돈 내 단? 피리 같은 건 뭐야? 아 이거 이거 여기 거다. 이 자식 어딘가 했느니? 여기 있었구나. 야 근데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하냐?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하냐? 진짜 시체 처리는 모르겠네. 으아악! 아 진짜로? 아 재미없다.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약해? 이 자식아? 아 진짜 개고생 또 해야되네. 아니야 괜찮아. 원형적 사고를 얻어. 그래서 수세미 빨아. 빨아봐. 안고해. 헹구헹구. 좋아 좋아. 뜨거 봐. 내 자식 여기도 있네? 아 얜 또 왜 여기 있는 거야. 딱 봐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맞다 여기도 있지? 아휴. 아휴. 그냥. 오. 오. 잘 닦여. 잘 닦여. 이거지. 아휴. 비누. 비누를 여기다가. 아우 깔끔해. 아우 깔끔해. 아우 보기 좋아. 오케이. 조심. 아휴. 누워계시느라 힘드시죠?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딱까지 치워드릴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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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시기도 되게 잘. 잘 주무시네. 원래 사는 게 힘들어요. 그쵸? 저도. 이런 알바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돈을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 버렸지 뭐예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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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만한 알바가 없죠? 아휴. 저 여자분들 누워계시네. 일단 쓰레기 버리고. 아휴. 위에도 여기도 있네. 핀 막. 아휴. 아니. 아휴. 아휴. 진짜 어떻게 하니. 아휴. 진짜. 그니까. 저렇게 어? 이렇게 자면 안 되는데. 누가 저거 청소한다고. 저거 어떻게 하지? 아니 시체는 어떻게 하는겨? 도망 내놔? 아우 여기도 지랄이 났군요 어 맞네? 어디다가 버리지? 다른 집에다가 넣어서 그 사람이 죽인척하자 아니 여기? 여기 바깥도 괜찮다 저기 바깥엔 못 버리나? 너무 세게 던질 거 아니야? 아니 난 저렇게 세게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아 트렁크에다가 넣었구나 아 진짜 시체 처리반이네 좋아 좋아 아 여기 주무세요 어우 두 분 사이가 좋으시네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여기 닦을 거 없나요? 이게 뭐지? 노초다 어 뭐야 뭐야 페니와이즈 케이 박스 두 개 얼음 평소야 이거 뭐야 타일러 없어? 이 자식은 나한테 오천 달러 빚지고 있어 타일러가 잘 못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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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청소하시다 청소는 즐거워 청소는 즐거워 청소는 즐거워 아우 깨끗해 아우 깨끗해 이거지 이거 뭐야 땡스 오마이갓 야 딸로 봐 이 미친 음 오마이갓 너무 좋아 그래 이런 보답도 있어야 내가 게임도 좀 하고 그러지 응? 이런 게 있어야 게임이 할 맛이 난다 이거 조심 들고 봐 절대 솟지마 절대 경력기? 솟지를마 하아 속 터져 그냥 야 여기 마약? 여기서 마약을 하고 있었어? 아니 이 미친 간땡이도 큰 놈들 그냥 싹갓 쳐 넣어가지고 구속시켜야 돼 나 마약 재배하는 거 보면은 신고해도 그 사람도 이제 자카 들어와가지고 수사받을 수 있다던데 아무래도 마약이다 보니까 많이 깐깐하긴 하겠죠? 와 저 간도 크다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도파민의 역치가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본인이 받았던 역치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고 싶을까 난 하고싶지 않을 거 같은데 biggest 와 리퍼 하고싶지 난 미친 놈들 대체 뭘 하고 있었던거에혹 버릴 거 없나요? 우와 저거 뭐야? 일단은 어디 있어 내가 뭘로 세제 들고 와 아니 미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도라이다 진짜 도라이다 불쌍해 이런 꼬랑이 같은 작품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이 짜식아 아니 미친 놈이네 아 진짜 사이코다 아 좀 무서워 무서워 러버쿤 러버쿤 무서워 러버쿤 무서워 아 트라우마 남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난 하루해도 못할 듯 아니 사이코은 뭘 가도 좋던 거야?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시체를 주먹으로 치면 어떡하냐 개떡되지 않을까요? 피떡되지 않을까요? 나가서 해보자 해줄게요 아휴 아휴 뭐 네 그러네요 가구를 제자리로 옮기기가 왜 사이코은 왜 사이코 같은 애들은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해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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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거로? 나랑 꺼내라? 더 부셔요 이것도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속하러 와요 티비도 안 볼 거면 티비도 꺼놓지 어우 정말 미치겠다 티비도 안 보면 엄마 꺼놓으라 했지 어? 아들 엄마 말이 이렇게 안 들어서야 엄마가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아들은 엄마 말 안 듣는데 아들은 어? 엄마가 꼭 뭐 해줄 수도 좋겠고 용도둘 수도 좋겠고 아주 그냥 어? 스펀지 엄마가 뭘 알아 그럼 이 녀석아 엄마가 다 알지 그럼 너가 다 알겠니? 용도둘 수도 좋겠고 말 될 거는 그냥 아빠를 닮았는지 이모를 닮았는지 아주 그냥 아이 듣고만 잘하지 아주 그냥 응?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이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다 응? 아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야겠어? 95%야 피 또 어딨어 어딨어? 일단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쓰면 여기 안 될 것 같아 아 또라이 같은 놀이야 아 여기서 클래스 이상한 거 나오니까 무섭다 또 어딨지? 이걸 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클리너 광고 오 오 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구나 우와 뭐야 아 아 여기구나 아 아 피 모든 뭐 쓰레기 방지 처리하기 뭐 소집하기 아 아 이렇게인가 어헝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번져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무슨 소리죠? 저는 설령은 시민이라고요 전 청소만 하러 왔어요 전 일만 하러 왔다구요 정말? 러버코는 아아 아무것도 모른다 아아 으아 뭐였지? 로봇이 그렇게 안봤는데 멋지십니다 너 봤구나 하 아 봐버렸는데 어떡하지 로봇쿤 안 봤다고 했으면 살았을텐데 로봇쿤 결국 같은 길을 걸으려봐 작정했구나 어떡하지 살려둘 수가 없겠는걸? 저는 앞이 안보입니다 저는 앞이 안보입니다 하하하하 아 갑자기? 아우 가자 가자 로봇쿤 아우 무거워 왜이렇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으면 소화 안된다 했잖아 아우 진짜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 봤다? 그럼 그 사람도 죽여서 차에 태워 증거인물 오케이 아 일단은 소유자 다 던질까? 오케이 여기 넣어도 슉 불러가고 여기다가도 객실이죠? 여기 옆집에 없던 사람이 무언가를 길쳐내고 있어요 방금 저를 본거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어 로봇쿤 여기 혼자 있네? 지금 고인의 신체를 건드는거야? 왜 혼자있어 로봇쿤 로봇쿤 일어나 가자 아유 가자 아유 무거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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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짜 으잇짜 아유 수고들 하십니다 예예예예 저 쓰레기 버리려고 왔거든요 아우 네네네 제가 다른건 아니고 그냥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아유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이런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쓰레기 버리는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머뜻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걸어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청소를 하는 선명한 시민입니다 아유 아유 이분은 돌아가신게 아니에요 이분은 주무시는거에요 근데 제가 저수석에 자리가 딱 2인승이라서 어쩔수가 없네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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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무신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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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어머 추우실까봐 제가 온열이 가능한 저렇게 네 잘 들었습니다 갑시다 스위트한 사람 봤냐고 아유 잘 들어갔어 아유 잘 들어갔어 갑시다 어르신 마지막이에요 아유 좋으시겠네 이제 좋으시겠어요 아유 잘 됐어 가죠 네 사무자국 그치 백퍼센트지 백퍼센트야 에잉 90이라고 어 에잉 아유 나쁜 점 와 나이스 우와 야 4,850달러 우와 4,950달러 미쳤다 쏠쏠한데 혹시 알바 구하시나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여기서 알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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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어떡해서도 꼽사리 한번 껴보겠다고 이 녀석 휴대폰 찾기 허 뭐야 펄과 함께 찍은 사진 그치 가족인가 남자친구인가 썸맘인가 뭐지 어허 클리너 간다 이거를 패스트 스킬트리 그래 이런거 있네 스펀지 청소속도 고압세척기 이런게 있네 아 대박 물통이 25%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어서 저거가 더러워지기 전에 아 이런거 좋다 클리너 감각 클리너 감각 클리너 감각 좋은데 클리너 감각 좋은데 포인트였다 클리너 감각이 가치가 있는 아이템도 강조 보자 음 음 대걸레로 어려우 어려운 원료를 제거하는 속도가 20% 좀 뭘 할까 청소 속도 이 정도만 하고 아 게잉 가부제고 타일러는 러브라라는 이름의 딜러와 문제를 일으켰어. 그들의 대화는 타일러가 오발적으로 러브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끝이 나지. 헤헤...이구이구이구... 나쁜 전화 했는데? 휴대폰 자... 내 휴대폰 어딨어? 내 휴대폰 어딨어? 어? 여긴가? 아우 귀여워! 데크스테르, 뭐하니? 귀여워, 귀여워. 아우 귀여워. 우리 왜 이렇게 더럽냐? 어우...들어라... 어우...오리가죽인가? 어우...야씨... 안에가 너무 예쁜데? 성공했네. 어딨어? 이어폰을 똑바로... 어우...반대로 켜... 아하! 어쩐지 어쩐지... 반대로 꼈다 했어. 어딨어? 그럼, 그러나, 어딨어요? 여기 애기방이고 어디인데? 원형 닦자? 아하! 자매들기? 아르그한테 아 귀여워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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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개 같은 거 같아 오... 오, 쒸! 오... 이거 좀 살벌한데? 오, 손같아서... 오, 나오! 난 뭔지 아니... 긴 거 그거다 스크럽다디 어우 나 팔 왜이래? 피부 무슨일이야? 아 시끄러워 아 아래로 봐야될걸?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오늘 말이 많으시네 고임주님이 어우 정말 피의 재판 좋긴 한데?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난도질을 해놨구만 난도질을 해놨어? 엄청나네요 정말 문 열어놓고 문 닫아 여기서 아니 강력 세제를 써 그리고 닦아 깨끗 토이 아 나 근데 이렇게 욕실 청소 이렇게 하는게 너무 좋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걸레구나 뭔가 설거지하거나 이런거 하면 좀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님들? 나만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그 깨끗해지는 그 과정이 좀 기분이 좋아 네 부금이 있어서면 좋았을텐데 무슨 부금 들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사운드 음악을 끄고 청소하기 좋은 부금 같은거 없나? 아니다 그냥 이걸로 가야겠다 내가 맨날 게임할때마다 트는 부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후 좋아 어후 좋아 어후 느끼 좋아 뭐야 여기도 있네 뭐야 여기도 있네 가자 가자 와우 잠시기도 오네 바로 힐링게임 두금이네 바로 동물숲 바로 동물숲 바로 동물숲 바로 동물숲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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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숲 어허 이거 뭐야 어 사운드 음악 아우 사운드가 있겠지 걸어오니까 아우 더러워 일단 냅두고 이게 안들어온게 대체 뭐야 아우 사람들이 왜이렇게 깨끗하게 못쓰는걸까 이거 너무 불편한게 희망 그게 너무 불편해 이거 약간 색깔이 어느정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희망 보다 옥 불편 받구니까 어때요? 좀 들어줄만한? 완전 다른게 힘들지 않았어? 점점 다른 게임이여 보자...이것도 버리고...이것도 버리고...이게 약간 묶음으로 버려졌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고 있어 어우 저 더러운거 봐 어우 더러운거 봐 어우 더러워 고압세척기? 안에서 뭐 청소하는건가 보다 근데 어두워서 잘 안보여 아 이제 너무 빨갛다 어머머머 어머머 아 저기 비켜봐 주실래요?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어우 그래 이래야지 어우 정말 아 좀 더 잘해보여 여전히 Ka-12 음 도전하는거 ekä 들퉁 난 글이 온갖 잠시 아니 비켜빈 서니 야 소니 여전히 가자 아이고 좋다 가자 빨고 빨고 어려운 것 좀 봐 아 난리도 아니구만 안가주고 근데 진짜 같이 하는 멀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좀 덜 무서울 것 같아 조금 무섭긴 해 아 로보들이랑 하면 재밌을텐데 아 진짜 안되겠다 로보가 게임 만들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비세라 클리너? 그것도 괜찮긴 하지 하지만 이건 비세라가 아닌걸 아 아 더러워 아 더러워 그래도 데모 때 보단 낫다 데모 때는 뭐라야되지 조금 더 귀창났거든 뭔가 하는 방법이 지금이 흘러온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 조명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어두운 데 가서 쓰라는 건가봐 아까 키도 얻었으니까 좀 이따가 쓰면 될 듯 뭔가 뭔가 더 뭔가 주어진 느낌 전복 느낌상 와우 아우 여기 누워 그래 좀 시군인게 알아 어... 지금 들어와서 도주로만 튀긴다 안돼!!! 아... 진짜 어... 진짜 나 못살겠... 미치겠구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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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빠이 링링링링링 상붙다 위험하게도 사시네 아 더러운데? 아저씨 일어나세요 들어가세요 아 깨끗해 깨끗해지는거 보니깐 힐링되는데? 흐음 들어가실래요 손님? 제가 때 밀어드릴까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홀링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암처럼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 물어라 오늘 방송 납방 킬라면 납방송 너무 오래하면 안 돼 게임이 좀 내 취향이라서 나 확실히 부금을 땅긋하니까 신미게임 때문에 어이가 없어 아니 부금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게임이 달라질 일이야? 해피캣장 뛰어볼게 하피하피하피 빙빙빙빙빙빙 아비아비아비 아비아비아비 아우 깨끗해 아우 깨끗해 아우 솔직히 오늘 컨트롤은 아우 뭔소리에요 저같이 설령한 사람이 어딨다고 저같이 설령한 사람이 어딨다고 이래서 해만 하면 안 돼요 나같은 설령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아요 아우 저 그런거 몰라요 이거 어서 어따가 둬야돼요 아우 죄송한데 여기 주인분 미친 여기 어디다 냅둘 저기요 이거 어디다가 냅둬요 대충 여기다가 냅둘게요 이거 뭐야 와우 와우 성공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여기다 놓고 이야 이 바람 사우나구나 아휴 가자 아휴 아휴 뭐 드셨어요 뭐 별덕사님 맛있을 많이 드시나보네 이렇게 무거운 부분이거든요 처음 지워버린 곳에 있고 저도 항상 지워졌을 때 게임에는 스토리를 못 보니까 여러분이 죽을 줄 줄 아는구나 그 사람에게 죽을 때는 아 진짜 스토리 아 진짜 스토리 아 진짜 스토리 아 진짜 스토리 아 그래도 저게 더 작업이 나 아 진짜 스토리 어우 뭐야? 이게 뭐? 누가 이게 총알 갖고 놀래 응? 찬핌 뭐야 이거 어어 정말 이제 못살겠다 진짜 자아 으응 진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해 노는거지 이게이게요 맞아 이게? 꽉 찼다 이제 피 이거 내가 봤을때 하나 얻었어 이게 멈추면은 다 된거야 뭐다? 여기도 여기있네? 어 아니네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머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뭐했다고 아니 어이거 어이거 비해 repo 뮤비 눈벅 까진 한Box 왔당 아니 미친놈아 아니 새집까지 퐁퐁까지 넣어놨더니만 이게 미쳐가지고 오냐 여기다 냅둬 더러운거 봐 마리다 깨끗하게 닦아내야지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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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닦을 때 제대로 닦아야 돼 아 나중에 못 찾아 내가 이런 게임 많이 해봐서 알거든 그때 할 때 빡빡 닦아야 돼 알지? 아 나중에 조금이라도 남겨보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다 닦아 벽은 좀 더 닦아 어떻게 이거 정말 봐 업 좀 좋아 그냥 어우 정말 어우 이렇게 더러워서야 이게 사우나에 사는 줄 오겠냐고 난 사우나 싫어하는데 숨 막히는 기분이 너무 싫어 님들은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해요? 물 침대만 물 침대가 뭐야? 물 침대 처음 들어봐 물 침대가 있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사우나 안 간지 8년 했다고? 나도 사우나 안 간지 진짜 오래 된 거 같은데 다 썼어? 에헤이 아 벌써 다 썼어? 아 이거 좀만 더 주지 진짜 너무 짜다 사야 되나? 아 이거 누구꺼에 부쳐요? 진짜 진짜 부합 세척기 있어서 봐준다 아니 시체처리 해달라고 돈 주는 사람이 무슨 세제가 비싸다고 그래 왜 아 대체 그거 얼마 안다고 진짜 진짜 시체 청소하면 4,900달러나 그러면서 이건 그렇게 어렵나? 여기도 있네 이거 봐요 이 산실 눈을 못 흔들어 이 산실 눈을 못 흔들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건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조이도 있네? 어헤이 그 맛은 안 난다니깐 정말 아 들어가셔 어헤이 뒤로 깔아야 돼 뭐고 이거 이거 뭐 깔아야 돼 이거 어떻게 어헤이 어헤이 벌써 막 후정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세제가 있어야 어헤이 오래가는데 다 치워버려 저런거지 다 치워버려 필요도 없어 응? 먹었으면은 먹은거 딱딱딱딱 버리고 응? 치우는게 그렇게 힘든가? 치우는게 그렇게 힘든가 아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팔이 없어 뭐가 없어 손이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것을 이거예요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해가지고 시사컬? 응? 오우씨 맛있겠다 피자 먹었나? 피자 피자 페퍼오니 피자 맛있는데 페퍼오니 피자 먹고싶어 피자 마짜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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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오니 피자 피자 좋아하는거 어떻게 하면 어후 부러워 어머어머 어머 이거는 내 실수? 어머어머? 죄송해요 왜 미세테이크? 청소하다보면 이러고 저러고 뭐 돈이 있을수도 있지 아니 실수 청소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왜 이런 데다가 두는지 난 모르겠네 아니 손만 씻으면 되는 곳이니 굳이 뭐 이런 도자기가 필요한가봐 원래 필요 없던 참인디 잘됐지 어 필요도 없었어 됐다 버리는게 박어있고 이제 새술발 해보자고 그런 의미로 갔다가 내가 꽉 찼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뭐지 포스인가 이게 포스죠 포스죠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르겠는데 굿 한마가 빠졌나본데? 어디지? 와, 비록 남았네 남은 게 더 소름이야 눈 부분 두고 덥 Anders 응? 그리고 물 파 이거지 근데 물 빼는 거 어디서 하는 거지? 물 빼는 거 어디 있을 텐데? Our solarium guarantees a very even tan all over the body. Please enjoy it to the fullest. More like a very balanced barbecue experience all over the body. 와 총이 된다. 와 총이 된다. 와 총이 된다. We're not allowed taking weapons to the sauna. 한 번 개꿀. Mateo's pizza? I'll order one with pineapple for me and Dexter. Mario. I'm taking this off. 오 다 돈이네. 신발 안 가져가지구. 잔뜩. 아 밥. 네. 날씨가 된다. 밥이 된다. 밥이 된다. 밥은 안kie. 밥은 안 와요. 얘는 밥은 안예. 아 진짜? 응? 내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 사십이네 없네? 다른 방에 있네 뭐야 정말 지루해 죽겠어 자기야 여기서 벌써 1시간째라고 정말 사오는 건데 10분만 더 참아 자기야 뭐 더 사줄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자쿠지노를 하나 사줘 짐을 처리하고 나면 이 전체를 사오고 팔아 말부에서 서로의 뇌를 날려버리자고 와우 헛하시네 10층 10층 24 22 44 24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다 돈 나있어? 그쵸? 그쵸? 글루 나이스 어 어 그래 이거지 34번키 아이씨 이건 도션을 닫아주고 요거는 18번 18번이면 여기서 한번 까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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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 수 있나? vrp킥 vip vip는 뭘까 vip 들어갈수 있는 분이 또 따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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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군가? VIPQ? 피 램프 정장 와아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아 이런걸 닦을걸 아까 잠시만요 어머 시체가 있는데요? 참 안에 누구 샌드위치 다 있는데? 여기 왜 더럽나 했네 어휴 젊은 나이에 어휴 피말리면 안 된다니까 이런거 저거 보세요 아휴 아휴 다 죽으셨나? 심상치가 않은 비주얼인데? 좋은데 가셔 어휴 탔네 어휴 썬테는 너무 하셨나보다 아휴 다행이네 아휴 아휴 다행이네 아휴 다행이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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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끔찍하게 죽었다 그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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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알겠네 노가다네 와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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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야 이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아휴 난 바보야 젠장 이런 좋은 방법으로 예쁘고 그래 이거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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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잠시만요 어휴 좀 올라갑시다 어휴 좀 올라갑시다 어휴 정말 다 썩나보네 아니 오히려 이럴 줄 알고 내가 위에만 닦았지 됐어 됐어 갑시다 가자 어우 깨끗해 좋아요 보기 좋아요 한번 한번 펴주고 닦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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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빼주고 샘물 받고 이 친구 여기있고 아휴 그래 그렇지 가자 아니 이거 물 어떻게 빼냐 이거 물 빼는거 없나 아하 이게 이게 뭐가 있을텐데 못들어가거든요 지금 못들어가거든요 지금 아휴 뭘까 vip키가 vip키가 아까 있었거든 vip로 들어가는 룸이 따로 있나 뭐 신는거지 화장실이 vip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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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뭐지 어 이거다 어 뭔데 이게 이걸로! 젠장! 이걸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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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kov! 오, 갓! 타쿠시쿨! 어! 돈이다! 개꿀! 세제 못 빠져가냐? 와우 드디어 빠지는구만 아우 진짜 사물함 이거 여긴가? 하나씩 각각 있지 않나? 이거구만 너무 추워서 녹음 세션에서 갈 수가 없어 뭐해? 와 마약이네 와 노래 안 부려 누가 저 녀석한테 랩 시켰어? 절대 막아 절대 노래를 못 부르게 해 죄송해요 밥 그만해 물총 아님 물총 아님 물총 아님 그냥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우 깨끗해지는거 보기 너무 좋다 됐다 아끠 아끠 내가 아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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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한편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격렬을 넣어서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도러워.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짱 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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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붓인가? 난 못부셔. 푸쉬고 넣어 이거를 들고 댕길 바에는 부셔서 쓰레기통에 넣는게 더 있겠네 더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지? 아닌가? 나 이거 치우고 연빈이 이런 게임하면 기절하겠다 왜 이렇게 쩔어 뭐야 아니 그냥 주려고 했을 뿐인데 힝 어디지 이게? 어디 물건인거야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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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여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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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네 어쩔 수 없지?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여기다 이 자식 이 녀석 여긴가요? 아니다 여긴가요? 아니다 여긴가요? 여긴가? 여긴가요? 아니 어딨는거야 진짜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기다 아니 이런 미친 미친게임아 찾는게 더 어려워 아 아저씨 깨야되는거였구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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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얘는 어디지? 넌 어딘가요? 아 여기다 아 아 유 Oui 랑 왔어 가닥불을 원래 자리로 넣기 이건가? 가닥불을 넣는 것 같다 가닥불을 넣는 것 같다 가닥불을 넣는 것 같다 칠로지 Shakespeare 이것 자리를 얻을 게 있는! R laurent 아름다울 총 넘고있어. 위험천만하게 생긴 친구구만. 귀여워. 모자를 쓰고 있다. 하나가 어딨지? 하나까지 구워. 홀로벌을? 뭐를 봐야 되나? 아, 렛걸려 뭐지? 다구를 원래 자리로 옮기게 의자 위치가 다르다고? 어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위치 맞춘 거야 다 맞춘 거야 원래 의자 위치가 안 맞으면 저렇게 안 떠요 모르겠네 보자 뭐지? 아, 이거다 이거네 뭐, 이제 사우나? 여기? 돌아봐, 돌아봐 돌아다녀 어디지? 여기, 넌? 아냐? 진짜 들고 돌아다녀야 되네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여긴가? 여기도 아냐? 여긴가?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어딨는겨?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여기도 아냐? 무조건 로덜ligh disadvantaged 뭐지? 아까 있는 데 살면 벌 gimmick 가구를 원래 자료로 옮기기... 뜨는데... 뭐지...? 아니야. 옮길 수 있으면... 아, 사다리 같은 게 맞나? 근데 그러면 가구를 원래 자료로 옮기는 거 하나는 뭐지? 이거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여기다가 두자. 자, 갑니다. 수고하세요. 사소해, 사소해. 와, 이게 뭔데 54분 록이냐? 야, 이거 게임 미쳤네? 와우, 인상적인! 7,350달러! 와우! 그 처음 먹어보겠다... 미쳤네... 아, 노래가 아까 그거 내가 사물함 하나 못 열었는 건가? 휴대폰을 찾으러... 렛츠가아앙... 와, 나 유튜브 어디 갔어? 잔드폰. 크로우스, 괜찮OOOO. 나 체험이 된거야? 나빠 취업했어 에휴라! 스토리 안봐? 컴퓨터에서 임무수락 가격이야 시체계수 3개 위치는 괜찮은데? 와 임무금액 6,000달러? 쏠쏠하구만 추가 대걸레를 조금 안쓰 추가 스펀지 난 대걸레를 대걸레와 스펀지가 더이상 핏제곡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찾으러 가기 강아지 어디갔어? 강아지 어디갔어? 강아지 어디갔지? 강아지 어디갔지? 싸우다가 뭐 서로 죽였나? 교부의 사랑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엄마의 사랑을... 아니 뭐 빨랫대야? 왜 널려있어? 오 세상에... 나와버리겠다 그냥... 벌써부터 하드의 냄새가 나죠? 이제 이거는 세제는 좀 딱 쓸만할 때만 딱 쓰고 그게 아니기상 잘 쓰지 말아야겠어 이거 피 묻어도 좋을 수 없어 일단은 쓰레기부터 버려주고 이제 닦는거 금방 닦으니까 닦는거 없이... 바깥 스왑을 사용할 시간 오케이 굿 어 많이 맛있겠다 샹글리란가? 샹옷이기 이거 맛있던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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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온! 마약에 빠트렸어 모두 다 칼 때문이야 너를 먼저 마약에 빠트렸어 지금 내 딸을 어? 이상한 여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 아빠는 이해 못해 우리는 영혼의 짝이야 사랑하고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걔가 널 다시 아프게 하면 나는 걔를 끝내버릴거야 그럼 나도 죽을거야 내 인생이니까 가슴 가지 말라고 어우 내 딸이 미쳤네 네 지 인생 지가 뭐 팔짝 어? 보이게 한다는데 뭐 저는 뭐 안된 아니에요 너 알아서 사는거죠 뭐 너 내 인생만 하나하나? 지 인생만 하나하나? 지 인생만 하나하나? 어휴 데코도 해줘지 조각 아휴 조각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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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자친구도 미쳤네 무슨 여자친구한테 마약을 곤하네 아휴 미친 놈냐 미친 놈냐 미친 놈냐 미친 놈냐 응? 추천할게 따로 있지 응? 추천할게 따로 있지 어휴 미친 놈냐 니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떡해 니가 그렇게 개막장치고는 살고싶으면 이모가 뭐라하겠니 니가 살고싶으면 그렇게 사는거지 존중은 하지만 알아서 하렴 그냥 돈을 생각해 돈을 생각해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좋겠지. 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한 번 쩍을 내놓을 수 없는 거is. 긴장하러 오는 거is. 아ooked! 나의 조사는 안전띵해야 하지마. 안전띵을 버려다니. 으어, 자프니까. 그냥 미친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빨라 빨라. 아우 미쳤다 미쳤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뒤로인거 봐라 뭔소리야 어머머 조금도 올라가는게 어디에서 해야되나 아우 미쳤나봐 아우 미쳤나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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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직 조금 더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 금방차네 이거 내가 세제로 안하는 이유가 여기 근처라서 그러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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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가 아빠랑 딸이랑 남친인가 진짜 엄마 막장만 해줄 와 주무신꺼 문 닫아 대리석 바닥이니까 이정도 아닐까? 이거 너클 아니야? 너클이네 감독보다 진짜 미쳤는갑다 진짜 무슨 너클이었대? 미친 사람인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굿 자 탁 합시다 아유 깨끗해 어딨지 또? 2층? 나는 쓰레기부터 근데 이거 진짜 시간 금방 넘는다 너께는 진짜 금방 넘는다 재밌어 굿 이거 세제 조금만 아끌까? 세제를 아까 너무 황포로 써가지고 개고생을 했더니 정신이 확 뜨네 물에서 가까운 데는 무조건 물에서 가까운 데는 무조건 근데 닦느니 차라리 입이 부수는게 낫지 뭐해? 굿굿 뭐해? 분리 가로거라 설치 가로거라 아 수리 가로거라 응 봤어요 하여튼 PV는 못 봤고 절지는 봤어 안경기 아닌가? 난리도 아닌데 여기 있었나 그냥 놔두고 잠시만요 부서진 거구나 파편이네 아우 보겠는데 절지 모르겠다 성능 좋아요? 나 아직 충장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너무 높은 것 같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또 보다 이 이브 그리고 어우 이 손빨래 하는 게 낫지 이거 이거 언제 닦아서 이걸 언제 그래 그냥 이거 발로 밟으면 되는데 뭘 딱 세제 풀어가지고 발로 조물조물조물 그럴 때 할머니가 그렇게 빨개 많이 오오 이제 푹푹이 오오 오오 범 끝 여기는 오우 깨끗해 아우 깨끗해 카세트다 시험 잘 보길 바란다 이거 줄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정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다 너가 자랑스럽구나 허어 아버지 아휴 남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아휴 아버지만 불쌍하시지 아휴 애정으로 키운 딸이던데 너너너너지시겠다 진짜 ino 아휴 저거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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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더러워. 난리도 아니구나? 이거 대충 닦아주고 뭐해주냐면 피곤하는게 훨씬 더 빨리. 좀 센것만 좀 해주고 나머지 이거 닦아주면 깨끗해져. 오우 풍이 좋아. 풍이 좋아. 풍이 좋아. 풍이 좋아. 안 되겠다. 슬슬. 닦을 수 있을만큼 닦아. 이거 왜 이렇게 잡아. 오 대걸레가 많은건가? 오 늘어났네? 오 개쩔어. 오 개꿀. 오 개꿀. 오 개꿀. 오 개꿀. 오 개꿀. 오 개꿀. 아 이게 늘어나는거구나. 아까 내가 새끼 찍어서. 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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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é. 오 개꿀. 피망이 들겠네 그냥 아휴.. 아버지 어떡하나.. 왜 안 바뀌나? 아 바뀐다? 바퀴 쪽인가 보다 가자 너무 근데 어두워 방장은 벗겨야될 방장은 벗겨야 방장은 벗겨야 술이 짱 많아 나 버리고 있구나 몸싸움 좀 격렬하게 했나본데 나 버리고 있구나 맞춰 어우 깨끗해 머리에다가 헤드라이스 끼면 안 되나? 나 버리고 있구나 나 버리고 있구나 잠시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 버리고 있구나 안 되나? 어? 어헤이 아이고 같이 좀 나눠쓰지 그렇참 너무하네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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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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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이 어쩔 수 없지. 난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으니까. 내려가자. 이제 하난데? 이제 하난데? 열쇠가 있나? 아 맞아. 여기도 있었지? 아래쪽도 있었잖아. 여기서 뭐 돌키고 가는 거 아닐까? 그냥 저렇게 하는 거 같지는 않았어. 어?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었나? 에헤이 뭐야? 이런 거? 아니구나. 여기 있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다. 오이. 그리고 쓰레기도 줘주고 여기도 하나도 있고 서야건. 7월 재고. 재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매워요 님들 스토리가. 미친 놈들이네. 미친 놈들이네. 아이고. 잘못. 잘못. 어? 뭐가 잡혀지던데? 비쌍 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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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그래. 이래야 갈지. 잠시 쉬어. 왜 여기서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아닌데. 아. 비 온다. 밖에 비 온다. 밖에 비 온다. 숨이 좀. 못 zac Worth. 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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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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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내려가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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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트럭 도착 찬미 유튜브 스트랍 도착 이 녀석아 이 자식 내가 못 찍을 것 같지? 이 녀석아 한 개 한 개 한 개 인절로 도구갑시다 얌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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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딸내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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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마 이게 찢어지지 다음 생일 효도하렴 응? 아빠 그만 속이고 아니 이렇게 끼깔나게 사는데도 말을 저렇게 안 들어서야 안되겠다 이거 어딨어? 이거 이제 플렉스 해 시간이 안나 오우 신나 오우 깨끗해 금방 돼 금방 벌어진건 술집판이네 피가 너무 많아지는데 플렉스 해 플렉스 플렉스 해 플렉스 오우 주변에 짝각스 닿는? 플로우 감사합니다 펀 도품이 안나 도품이 안나 진짱 진짱 와 연도날 미쳤네 안녕 난 죽을 준비가 됐어 룰루 자산 어휴 도리 바텀 룰루 도리 바텀 룰루 도리 바느구만 도리 바느구만 도리 바텀 룰루 도리 바텀 룰루 라멀 다구로 원래 자리로 배치하는게 도포 도리 바텀 룰루 남건 도리 바텀 룰루 도리 바텀 룰루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불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는 마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관계가 고쳐질 거라고 믿게 해줬는데 일은 더 커졌어 난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오직 자신만 사랑하고 있어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어휴 남자는 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야 아휴 미치겠네 그냥 아휴 나 엄마는 진짜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 나 못살아 진짜 나 얼굴에서 어떻게 살아 어? 이렇게 된 이 성?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가야겠는데? 오케이 일정 다됐고 여기 3개나 덜 됐는데 아우 씨 이런 친구들 있었나? 아 이거구나 아 미친 이것도 있었어? 여기도 헉 이건 퍼펙트인가 퍼펙트? 퍼펙트인가 봐 보자 혈은 100 쓰레기 100 가구 그러지 나이스 완벽한 점수 퍽퍽퍽퍽퍽퍽 5,000달러 5,200달러 아 200달러밖에 못 가져왔네 더 털 수 있었나? 흠 짜리 기밀은 없는 거 같은데? 뭔가 또 있었나 보다 스킬 2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 포인트 4나 올랐네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밝히네 추가 조명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겠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올리지 말고 해타가 좀 더 보는 게 나을 듯? 해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재밌는데? 약간 후열 느낌으로 하면 좀 좋을 듯?